와 계속 올라오네 와 계속 올라오네 동덕여대 총장의 입장문, 공학 전환 논의 및 학내 폭력 사태에 대한 입장문, 공학 전환을 밀실에서 도모하고 있다는 잘못된 사실이 퍼지면서 11월 11일부터 학내에서 폭력 및 본관 점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학 입장을 밝힙니다. 공학 전환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고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정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교무위원회의 이전인 11월 11일 오후부터 학생들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11월 12일 개최되는 3천여 명 참여가 예정된 동덕진로 취업 비교과 공동박람회 100주년 기념관 1층 현장의 집기와 시설을 모두 파손시켰습니다. 동시에 본관 점거를 시작하며 직원을 감금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대학 내 모든 강의실 건물을 무단 점거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온라인의 교직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온라인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성인으로서 대화와 토론회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대학에서 이와 같은 폭력 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합니다. 대학에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외부 단체와 연계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공식적으로 대학 측에서 폭동으로 규정한다는 오피셜입니다. 이제 졸업반,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학비 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어디로 갈지 이것저것 나라보고 이제 시작인데 그들은 동덕여대 졸업생입니다. 대한항공 다닌다고 하네요. 동문들 만나고 반갑고 후배 들어오면 다 챙겨주게 되는데 이번에 하는 짓거리 보니까 이제 후배는 안 들어올 것 같네. 나는 이제 동덕여대 졸업생이라고 말 안 해야겠다. 저들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네 분도 일어났다고요? 엑세에 올라온 지워졌나? 지워졌네. 자 아무튼 졸업연주회 타과 학생들이 때로 몰려가서 전에도 알려드렸던 내용이죠. 졸업연주회 못하면 음대 졸업반들은 결국 학교 1년을 더 다녀야 돼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하겠죠. 동덕여대 과잠 동덕여대 과잠 학교 기물은 네 거 과잠은 내 거 비 온다고 과잠 포장해놨대. 아니 뭐가 아니 이게 왜 포장해놔? 다시 다닐라고? 이미 지금 학교 그냥 불질러도 뭐 불질럴 기세더만 이 상황에서 이걸 포장해놓고 있다는 게 참 황당하네. 동덕 기물 파손이 왜 문제야? 어차피 학생들이 낸 돈으로 지은 거니까 자기 학교 자기가 부수는 건데 그게 문제야? 그러게 청소 아주머니 심심하지 말라고 일거리 드리는 건데 뭐가 문제지? 서울여대는 네 룸살롱이 아니다. 서울여대 여대답게 굴어. 이미 그냥 얘네는 남녀 공학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단계에서 이미 그냥 남녀의 그 진영 논리 이걸로 그냥 남녀 갈등으로 이미 번진 거예요. 남자를 혐오하는 웃기지 않아? 누군가가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남자들의 그 어떤 남자 단체에서 아 진짜 가고 싶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남자한테 불똥이 튀어. 남자라는 그 성별을 남자라는 그 성별에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돌아서는 거지. 여대에 다니는 대부분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을 거라는 어떤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지. 웃기잖아. 왜 남자를 혐오하고 왜 룸살롱이니 뭐니 하면서 확대해서 가고 그러냐는 거야. 내부 영상 볼게요. 아까 못봐떠. 동덕여대에서 촬영된 한 영상 한 건물 출입구 앞에서 시위자와 시위 반대자들이 대립하는 졸업반 인데요. 음대는 동덕여대 아니에요? 같은 대학 같은 학교 아닙니까? 왜 음대는 왜 음악 쪽 졸업연주회는 꼭 해야 되냐 이거지. 누가 남녀공학 하는 거에 우리가 찬성한 것도 아닌데 졸라 진짜 엄청 이거는 폭력적이야. 어? 모든 거를 함께 해야 된다. 어? 연대해야지. 뜻을 함께 해야지. 어? 뜻은 정말 나도 동덕여대 출신으로서 이 학교를 4년 동안 다니고 다니면서 나도 여대로서 여대 출신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어. 남녀공학 되는 거에 나도 찬성하지 않아. 나는 그런 뜻이야. 그러나 나도 졸업은 해야지. 내 개인의 삶도 있잖아. 어? 졸업반 이거 해야 돼. 이거를 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어. 그런 거지?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지. 동상에서 시위를 하지 말아달라 요청하는 사람들은 예술대학 학생들과 교수로 당일 졸업연주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 반대 시위로 연주 차질이 생기자 이 기간만큼은 연주의 공간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하지만 시위하는 학생들 또한 현재 시위가 필수적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동여대 시위 참여 후기. 생생한 시위 현장을 담아낸 후기라고 합니다. 야근하고 가서 밤 11시에 도착했다. 밤샘 시위 대한대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갔다. 이거는 동동여대를 졸업한 사람이겠네. 지금은 사회생활하고 있는데 흥미롭기도 하고 후배들한테 힘 실어주고 싶어서 남녀공학대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기도 하고 근데 거의 뭐 기정사실화 시켜놨네.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게 자기들끼리 절정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자꾸 합행을 주더라. 운동장에 앉자마자 청년다방 떡볶이를 먹을 테니까 세네 명씩 모이라고 했다. 누군가는 익명으로 40만원어치를 샀다고 하더라. 오자마자 먹는 시위는 불용 때 수박 이후로 처음이라 쭈뼛거리니까 모든 일은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드세요. 라고 학우가 말해줌. 용기를 얻었다. 그리하여 아주 숭고하게 씨발 청년다방 떡볶이랑 튀김 처먹었네요. 지랄병들 하고 있네 진짜 씨발 주접 떨고 있네. 찢어달라고 부탁할걸. 어디선가 맛있게 드세요. 연발. 나는 청년다방 처음 먹어봤음. 존네 맛있었음. 나 고딩으로 돌아간 줄. 수련의 재질. 도란도란 모여서 이야기하며 떡볶이라니. 학구 하셨어요? 라고 누가 물어보더라. 학교에 라커치라는 개짓거리. 학구라고 질문하던가. 매 순간. 매번. 매 순간. 매일. 매초. 매분. 매시간. 매 순간이 역겹다.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 역겹고. 풀어내는 이 썰도 역겹고. 그냥 역함의 정점이다. 개웃긴 게 동덕여대에서 유일하게 테러 안당한 곳이 식당이라고 한 키우키우. 배인규 언급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지금 배인규 배인규 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 어떤 새끼야. 맨 처음에 얘기 꺼냈어. 보낼게요. 어. 신남성년대. 그 나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그 별로 나 좋게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는. 그. 언급하지마. 내가 봤을 때 그. 왜 자꾸 저 얘기를 하는 거지? 별로 좋게 안 보여. 그냥 뭐. 저. 누구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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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아 몰라. 아무튼 유튜브에서 뭐 어떤 방송하는 뭐 이런 거 봤는데. 어. 난 별로 그냥. 그. 난 신남성년대라고 불리는 것도 난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나한테 분탕 친다고 뭐.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뭐 또 이렇게. 또 그런 식으로 진영 논리로 얘기하면 나한테. 내가 할 말이 없겠지만. 나 별로 좋게 안 봐. 그러니까는. 얘기하지마. 어. 자. 아무튼. 타. 스트리머 언급하지마시고. 야. 맨 처음에 얘기해. 꺼낸 새끼를 좀 쳐내. 꺼냈어요. 꺼냈어요. 어. 왜 자꾸 그 언급 계속 해가면서. 그거 알릴라고 하지? 그. 그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비난도 하지마시고. 그냥 아예 그냥. 저는 관심 주지 마시고. 타. 스트리머 언급하는 분들도 병먹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한남 유튜버가 라이브를 켜고 동덕여대로 온다는 소식이 총악으로부터 전해짐. 교문 앞에 서서 못 들어오게 막자는 의견이 돼도 되고. 하나 둘씩 일어남. 청년 다방을 멈추게 하네. 새벽 1시가 되고 한남 떠남. 총악에서 이제 안전하니 가실 분들은 가고 남을 사람들은 남아이자고 정리함.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시의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시간되는 여시는 잠깐이라도 들리는 걸 추천. 결국은 그냥 남자 혐오하는 쪽으로 이미 굳혀져 있고. 여시. 이게 뭔가 또 여성운동의 하나가 돼버렸네. 아 진짜 역하다 역해. 동덕여대 벽 상황. 동덕여대에 그 졸업한 제 아는 그 친구가 얘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울어봤거든. 어.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약간은 이해가 된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그들의 뜻을 함께한다는 게 아니라 학교 위치도 그렇고 거기 흐르는 기류나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되게 음침하대 저기가. 그래서 뭔가 미쳐버린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실제 졸업생이 내 아는 지인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길래? 너무 궁금하더라고. 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곳이 좀 뭔가 그 이상한 그런 좀 그런 어두운 분위기가 좀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고. 어. 뭐 다녔던 사람 피셜이니까. 터가 안 좋대. 어 맞아. 터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 남녀공학 괜찮다고 하면 남미세에 협박당하는 동덕녀대생. 취업방람회 참가한 인사 담당자 후기. 방람회 갔다가 보고서 쓰다가 야근한다는 사람입니다. 인사팀에서 보고서를 쓴다는 건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아무리 인사팀이라도 회사원인이 주, 달, 반기 등등마다 형식적인 보고서를 쓰긴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유로 보고서를 쓰는 건 인적재해가 있을 때 뿐입니다. 인적재해란 간단히 말하면 성희롱을 넘은 성추행, 폭행, 사내 괴롭힘으로 인해 큰 일이 발생해 기자들이 물어뜯기 전에 정리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말성쟁이 때문에 사장님 신계가 거슬리는 중대사항 같은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놈이 존대기 전에 변명을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왜 사내에서 벌어진 일도 아닌데 인사팀에서 보고를 쓸까요? 음. 이렇게 주작 같기도 하다. 인사팀 담당자가 굳이 여기까지 DC까지 들어와가지고 이런 글을 남긴다는 게 좀 그리고 좀 이거는 좀 확실한 게 아니라서 난 넘길게요. 가장 궁금한 거 취업에 불이익 생길까? 과연? 연대 의대생이 강남 한복판에서 여친을 찔러 죽일 때 인하대생이 학교에서 여학생 성폭행하고 죽였을 때 아 맞아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지. 대학생 관련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역대급이었지 인하대 그리고 연대 의대생 강남 한복판에서 그 누구도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연대, 인하대, 추입, 아, 불이익 얘기는 아무도 안 꺼냈었다고. 그 당시에 인하대가 어쩌고 연대 의대, 연대 의대가 어쩌고 이러면서 그런 프레임을 안 씌웠다 이거지. 확대 해석해갖고 동상에 낙서한 게 강간살인보다 더 나쁜 범죄인 줄은 처음 알았어. 한 명이 그런 거랑 집단이 그런 거랑은 다르지. 그거는 이제 한 소속의 개인이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학교가 욕을 먹거나 그럴 일은 없었지.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개인의 어떤 그 어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 개인의 문제인 거고. 다른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동상에다가 좀 어 장난질 좀 하고 빠따로 동상 좀 후려갈겼다고 이렇게까지 대학교가 욕먹을 일이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네. 근데 사실 나는 취업할 때 불이익이 당연히 생기지 않을까? 싸자바다 이 모든 이때 당시에 모든 학생들이 욕을 먹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싸자바다가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전부 다 하나에 묶여질 것 같아. 학번 때문에. 학번 몇 학번이냐 물어볼 것 같지 않아? 몇 학번이냐고? 응. 그래서 그렇게 거르지 않을까? 아마? 어. 2학년, 2학년,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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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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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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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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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5학년, 5학년, 6학년,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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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학년, 8학년, 9학년, 5학년, 5학년, 3학년,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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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학년, 5학년, 5학년, 6학년, 5학년, 5학년, 4 동덕여대가 총학한테 청구한 금액? 3억 3천 박람회 건 청구만 3억 3천 동상 벽에 라카미 청소는 아직 안 나온 라이브로 시위 중 이번에 개판친 게? 네 근데 더 늘어날 거래요 피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근데 뭐 했다고 무슨 50몇 억이야? 근데 진짜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라카치를 벽에다 한다는 건 여러분들 그 오래 있었던 일 중에서 그 어디였더라? 그 국가 저기 있잖아 여러분들 거기다가 벽에다가 칠했잖아 경복궁인가? 거기다가 라카치라고 그랬잖아 불법 영화 무료로 보는 사이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URL 쓰고 안 잡혔었는데 나중에 잡았는데 그 피해 그리고 복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 심혈을 기울였던 거 그거 국가순과 뭐 이런 데서 와가지고 그거 벽에 있는 걸 라카치를 지우려고 개고생했잖아 사람들 전문가들 전문가들 벽에 라카치를 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진짜 쉬운 거 아니야? 진짜 지우는 거 개 힘들어 그니까 지우는 데만 그게 1억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좀 더 싸게 먹히는 거야 지우는 게 아니라 그쪽만 도려내고 어 좀 수리하는 식으로 가는 거겠지 그 인건비랑 자잿값이랑 뭐 공사를 몇 날 며칠을 하겠냐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디 나오는데 이거 피해 금액이라고 나오고 링크 드릴게요 응 조 바바 링크 와 50억이면 진짜 미친년들이네 아니 지구직구석 지 방구석 그렇게 라카치를 하고 개 난장 펴놓으면은 지들은 편할까? 지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아니 뭐 대갈박에 뭔 아니 진짜 뭐 아니 대학을 나오고 지식의 요람에서 그 어? 그나마 좀 공부 깨나 한다는 애들이 대가리 낙례를 쳐맞았나 어쩜 저렇게 생각이 짧을까 아니 당연히 어리긴 하지 어리어도 그래도 성인이잖아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왜 그걸 생각을 못하지 무슨 프로토스 신경상 마냥 서로 신경이 연결되어 있나 왜 이렇게 연대하고 결속력을 가지고 뭐 대단한 무슨 진짜 뭐 독립투사 마냥 대단한 뭐 여성 운동하는 것 마냥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게 나지 이해가 안 가 자기들이 뭐 그런 숭고한 어떤 뜻을 가지고 하는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정말로 스스로 씨발 그럴 거면 군대를 가든가 아우 오래 아프다 박람회 3억 3천을 본다면 외부 시설 대관료 대관으로 인한 인력 추가 발생 시험 준비 배치 경비 주차비 대관료 취소 및 감소 졸업 연주회 대관료 취업 박람회 자제 손상 경비 부스 자제 128개 등 어 업체 피해 보상에 업체에서 부스 대여 업체에 언제 대여품을 뺄 수 있는지 압박과 손에 따른 배상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 모양 아이고 총학은 알파노 갈김 정과한 건 총학 언야들 또 못 풀어주나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냥 그 그래 동덕여대는 여대로 쭉 갈게 여대로 쭉 가고 앞으로 이런 논의라든지 이런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고 동덕여대는 민주 동덕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 뭐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학생들 안심시켜 놓은 다음에 부스랑 이런 것들 다 업체에서 빼가게끔 싹 다 이렇게 해놓고 안심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 나가 안돼 안 바꿔줘 돌아가 이렇게 해놓고 얘들 다 내 쪽 쪽가 내는 거야 어 그럼 안되나 말 바꿔갖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겠습니다를 개방을 시켜가지고 개방을 시킨 다음에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소멸시키는거지 한명 한명 솎아내갖고 어 아니 저 빨간색 라카락 이런것들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저렇게 다들 구해가지고 저렇게 개판 쳐놓을 수가 있을까 어 서로 믿고 의지할건 자기들 밖에 없을텐데 지금 이순간에도 대여업체 강제 점거하는 능지 점점 배상금은 늘어날텐데 약대 교수님들 연구샘플 다 박살났다고 연구실 못 들어가기 위해서 신약개발 연구 다 박살났다고 국가지연받은 것도 있을수도 있고 연구비같은거 구상권 청구까지 들어가면 진짜 개노답이라고 개씨 폭도네 폭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동덕여대 동덕여대 사건으로 가장 이득보는 사람 동덕여대 견적만을 기다리고 있는 보수업체들 흠 동덕여대 사태보고 그 라카치를 잔뜩 한거 보면서 저걸로 하면 손해배상 많이 나와서 중성페인트 써야 소송 안걸리는데 빌린거 때려 부수면 위약벌금 나와서 손에 손배 개많은데 저기다가 이름 잘못 올리면 다섯명에서 오천만원씩 묻는데 진짜 라카 뿌린거 이해가 안됨 신나를 써도 안 지워질텐데 쟤네들이 인생 톤 틀어서 라카를 접해볼 일이 있겠냐 라카는 유리에는 해도 되지만 돌은 안된다고 들음 돌은 갈아야 해서 비싸다고 맞아 돌은 스며들어 X됐네 동덕여대 학생들 어차피 특정 안된다 세이프티 디디 CCTV로 다 남는구나 몇 년 전에 동덕여대 알몸 어쩌구 남자사건을 계기로 동덕여대 측에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서 빅브라더급 CCTV 운영시스템 구축함 찢었다 이제 진짜로 학교에서도 그냥 니네 학생으로 인정 안하고 니네 완전 폭도로 인정하고 막 이러던 폭도로 규정하던데 어떡하냐 디자인 허브의 경우 외부 자재 비용을 추산하기 어렵다 라카 훼손 부위를 교체할 경우 해당 부위만 교체할 수 없고 해당 마감재로 구획된 부위 전부를 교체함을 상정했다 청담의 랜드마크 디자인 허브 20일에 개가 난 동덕여대 동덕여대 건물이라는 거 아니야 청담 한복판에 있는 건물 땅값만 수백억짜리고 근데 얘네들이 여기다가 와 와 와 동덕여대 현재 근황이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 또 어떠한 병크가 계속 터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덕여대 근황2였습니다 3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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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이제 기모중 인데요 흠 흠 흠 흠 아니 너무 현타와서 자 기모중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기모중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마 항소하겠죠 징역 2년 6개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자기가 이제 무슨 짓을 했는지 조금 이제 그 상황 파악이 이제 좀 되라나요 음주 뺑소니 예 뭐 사건의 그 개요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테고 어 1심에서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조금 미래적으로 크게 받은 것 같긴 해요 예 뭐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뭐 남의 차를 물피 하고 이제 도망간 거죠 근데 이제 워낙에나 유명한 사람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 자기 죄를 이렇게 피하려고 했었고 또 이제 경찰한테 연락이 와도 폰 꺼놓고 잠수 타고 술 알코올 싹 다 빼고 그러고 출석해서 술 안 먹었다고 구락가고 예 근데 모든 이제 그 조사는 이제 증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 웃긴 거는 음주는 아니에요 음주는 음주로는 안 잡힌 겁니다 예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흠이 조치 사고 흠이 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 예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를 인정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예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흠이 조치 범인 도피 방조 이렇게 됐는데 어 공판에서 더더욱 그날의 선택이 후회되고 반성합니다 구치소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번 자라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운영진 내려와 정신 차리고 비데이 구성합시다 우리도 소리를 냅시다 죽을 것 같이 아파도 별님만 하겠습니까 세상이 미쳐도 돌아가도 우리가 힘을 합칠 때입니다 견뎌봅시다 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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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인 일에 우리 가수님이 희생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무조건 눈치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초범에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이런 형량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지만 현재 소속사에서도 입장문도 못 내는 상황이네 눈치 그만 보고 저희도 나가서 목소리를 좀 냅시다 정치인들은 음주에 사고 내고 도망가 또 구속도 안되고 벌금형이 더라고요 이중있대 그만 용납하지 맙시다 하... 진짜 대가리 깨졌네 대가리 깨졌어 깨졌어 야 호중이는 좋겠다 이렇게 뭔 짓거리를 해도 사람들이 빨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야 평생 먹고 살겠네 진짜 졸라 스윗하네 아줌마 아저씨들 우리 함께 강력하게 뭉쳐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추운 방에서 기다릴 우리 대장 절대 안됩니다 나 안에서 지금 4분 일어났네 카페에 스태프들이 있는데 이제 너무 뭔가 선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 지우고 있나봐 왜냐면은 팬도 같이 자숙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근데 이제 이 아저씨 아이 아줌마들이 뭘 알겠어 어? 아이 뭐 우리 호중이 아니 호중이 아니라 아이 우리 우리 별림이 뭐 사고를 돼가지고 사람이 다쳤어요 뭘 했어요 저기 김새롬 마냥 뭐 기물을 파손해가지고 국가적인 재산의 어떤 스크라치를 뭐 뭘 냈어요 대체 변압계를 갖다 부숴어요 우리가 뭘 했어요 예? 안 그래요? 아니 저기 뭐 BTS 휴가 마냥 음주 측정해가지고 음주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하도 압박을 하니까 예? 마지못해 술 먹었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별님 우리 별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음 아이 지금 저 이재명이도 저 예? 정치인 하고 있지만은 음주로 두 번이나 이 사례가 있는데 음주운전 두 번이나 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별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예? 저기 별님 친구 임영웅이는 지금 콘서트 하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뭐 죄 졌어요? 예? 나가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니까 이거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음 하 하 하 아니 이건 엄마도 안 그러겠다 엄마도 예 김호중 엄마도 안 이러겠어 김호중 엄마도 안 이러겠어 아니 ни 망부석이 되는 한이 있어도 숙제 열심히 하며 기다릴게요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지내시다 오시는 길요 이쯤 되면 이제 거의 종교로 보인다 종교로 나중에 진짜로 실형 살고 딱 나와가지고 교도소 앞에서 군악대 있겠다 뻔뻐로뻔퍼뻐로뻔퍼뻐로뻔 별님 오시는 날 하고 진짜 약간 북한에 생각하고 김호중도 약간 극관에 약간 백투열통 느낌 살짝 나네 얼굴에서 수령님 보면 막 울부짖고 그러는 북한의 주민들처럼 그런 느낌이 좀 나겠는데 그런 약간 연출이 되겠는데 한편으로 이 아저씨 아줌마들은 그거야 아니 사회생활 다 하고 이 아줌마 아저씨들도 다 중장년층이고 세상을 오랫동안 산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진짜 얄팍한 지식도 꽤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 사회성과 뭐 그런 걸로 보면은 굉장히 좀 어른들의 그 이야기로는 그런 거지 아니 뭐 사람을 다치게 해서 뺑소니를 진짜 치고 어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을 다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친 게 아니면서 또 그냥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렇게 어 차를 받고 그러고 이제 튄 건데 이게 이 정도까지 때려 맞을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저런 식으로 이제 뺑소니 치고 다른 차 치고 도망가가지고 그런 똑같은 판례들을 찾아보니까 초범인 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딱 보고 비슷한 사례들 판례들을 봤는데 그 판례들은 사실 김호중이 받은 이 결과보다도 훨씬 더 적게 형량을 받은 거지 보통 이제 뭐 벌금이 됐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뭐 사회봉사 몇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징역 2년 6개월을 때려버렸으니까 일반적이지 않다 이거야 이 아저씨 아줌마들의 이야기들은 뭐 당연히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법원 같은 경우는 좀 국민들의 공분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눈치 보고 그렇게 좀 세게 더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긴 해 사실 또 개심죄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 사람들도 편협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좀 심했다 방송사마다 일부러 짜고나 하는 듯 트로트 가수 트로트 가수 깎아 내리느라 정신이 없는 듯 하다 김호중 거물이 그렇게도 두렵더냐 와 이 정도면 그냥 자아의 타겠네 어 이 정도면은 와 이거 조금 무섭다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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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영원히 함께 가요 사랑합니다 기다립니다 감기다 감기 이 나라 법이 분명히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다이에게는 어떤 형이 나올지 지켜보렵니다 법의 형평성은 개나 줘라 분통 터집니다 지금 이 사회는 너무 메마르고 관용과 공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잔인한 잣대로 몰아갈 수 있는지 참담합니다 김호중이 너무나도 최악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짜 가중된 것은 사실 진짜 괘씸죄죠 끝까지 굴아치고 술 안 먹었다 그러고 매니저가 운전했다 그러고 CCTV에 다 찍혀있는데 뒤집으려고 했다는 그거 그 오만함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자충수죠 자충수 아무튼 뭐 김호중까지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오슈를 좀 이제 다양하게 좀 하고 싶긴 한데 워낙 요즘 뭐 하루가 다르게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 오슈를 좀 길게 한다라는 게 음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슈 좋은 거는 내일 좀 이제 좀 재밌고 그런 거 좀 달아볼게요 만약에 이거 지금 뭐 시아준수님 정도의 그런 이슈가 아니면 내일은 그냥 하키워드 없이 좀 다양하게 걸그룹 얘기도 좀 하고 우리 뭐 여러 이제 좀 문화권 이야기나 뭐 이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스포츠 관련도 좋고 제가 지금 카페를 쓱 보고 있는데 죄다 동덕녀 되고요 뭐 그런 거예요 거진 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